권영철의 Y뉴스 진행하죠. 권영철 선임위자 나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1부에서 다뤘던 땅콩해양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부가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을 정인으로 채택을 했죠.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땅콩해양 사건에는 관련이 없어서 재판부가 왜 조 회장을 정인으로 채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조연아 재판부 왜 뜬금없이 조양호 회장을 정인으로 부르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정인으로 부르나라는 주제로 속사장은 알아볼 텐데 그러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정인으로 나가는 거네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법원이 자신을 정인으로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취지를 이해하는 만큼 출석해서 답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은 사건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슬직한 일이다. 개인의 아버지로서도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오늘 30일로 예정돼 있죠. 2차 공판이 그날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의 재판부는 그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 회장을 정인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밝혔죠. 재판장은 유죄나 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연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계속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을 채택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조 회장은 조연아 전 부사장 이른바 땅콩회양과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5가지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안전 운항 제해 폭행 등 5가지인데 조 회장은 5가지 혐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과 과정에 조양호 회장의 관련 여부를 조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소장이나 수사 결과 발표문 어디에도 조양호 회장의 관련은 응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해봐도 조양호 회장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의 증인 채택이 뜬금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뜬금없다. 사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한동안 웅성거리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이고 한진그룹의 회장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고 또 대기업 총수를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본인이 죄가 있지 않을 경우는 호소하라는 게 드물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 재벌 회장들이 검찰청에 불려나가거나 법정에 서는 걸 아주 싫어하죠.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딸이 구속된 상태니까 아버지로서 법정에 설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그 딸이 불혹이라는 마흔이 넘었고 또 항공사의 부사장 직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뜬금없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해서 다른 재판장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다들 좀 의아하다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한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변호인이 신청했으면 자연스러울 텐데 조금 의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을 재판부가 했다 그런 얘기죠. 서울 지역의 한 판사도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 채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공소 사실의 유무죄와 관련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울 지역의 한 관계자도 공판전에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소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모르겠다.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 여부가 조인하 전 부사장의 혐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중견 법조인도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일이지. 왜 관련 없는 조양호 회장을 불러서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 여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법조계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왜 그러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가요? 이례적인 이례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참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일종의 명분 쌓기용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닌가. 명분이요? 네. 조양호 회장이 출석할 이유는 딱 하나뿐일 겁니다.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을 빨리 풀어나게 하는 이유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멍석을 깔아주고 조양호 회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법원은 이를 명분 삼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그런 공식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이 조회나 전 부사장을 1심에서 풀어줄 명분을 확보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조 전 부사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조 회장을 조 전 부사장의 양형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그 얘기는 조회나 전 부사장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유무죄가 아닌 양형 참고용이다. 그러니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를 선고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을 불렀다. 그런 취재의 설명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어제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회나 전 부사장의 혐의 중 가장 묵은 부분이 바로 항로 변경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책력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형을 살아야 되는 거네요. 유죄가 되면. 1년 이상이니까 무조건 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유를 가능한 부분인데요. 항로 변경죄에서 무죄가 나오면 집행유회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 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투려 하는 게 아닌가.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가 뜨지 않았으니까 운항이 아니다. 항로는 지상 200m 이상의 높이를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걸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여론을 가라앉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한편으로 이게 또 좌충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순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 측에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사과를 하게 하고 선처를 요청한다면 어쨌건 재판부가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겠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채택한 거거든요. 그럼 재판부가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조혜나 전 부사장의 가장 큰 비난을 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갑으로서의 행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공기라는 공공의 물건인데 이걸 사적 소유인 것처럼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또 출발한 비행기를 돌리고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의 계속 근무 여부를 조양호 회장이 자지우지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건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사교에 저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속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양호 회장이 법정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겠다 약속을 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왕따 당하는 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조양호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약속하는 게 조혜나 전 부사장의 양형 참고용 외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조양호 회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고 또 재발 방귀를 약속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더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좀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사실은 조혜나 전 부사장 사건도 꼼수를 부리다가 사건을 키웠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한항공이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있죠.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